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본교는 2021년 1학기 코로나에 따른 새로운 대응방법을 발표하였습니다. 3월 25일 기준 대구, 경북 내에 현재 격리 중인 확진자는 273명, 경주시는 4명이며 교내 코로나 현황으로는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평생교육원에서 연속 3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본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자 1차 상담을 목적으로 학생회관 1층 주차장에 위치한 야외 발열검사실과 학생회관 2층 보건진료센터 총 2개의 보건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내 보건진료센터 방문 시에는 대응 흐름도를 기준으로 코로나 대응이 이루어지며 격리 대상자로 지정시 경주시 선별진료소 방문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양정로에 위치한 경주시 보건소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총 2곳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1년 1학기 건물별 출입문 운영 안내로는 주출입문을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18시까지 상시개방, 18시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 QR코드 인증 출입으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교내는 오후 6시 이후 강의실 및 그룹 스터디실 대관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학기 수업 운영 방식으로는 전공, 실습 실험 강좌는 대면 강의가 원칙으로 저번 학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비대면 수업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모두가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만 잘 지킨다면 대면 강의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덜어 수업이 끝난 후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기고 모이는 학생들도 보이는데 이제 모두가 진짜로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대면 수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 모두 진행되고 있는데 두 수업 간의 의사소통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학생행동수칙을 준수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의 의심 증상 발생 시 소속 대학 학사 운영실로 반드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개인 및 대학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 DKBS 뉴스 정서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